안녕하세요. 환절기 피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?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아베다 툴라사라 오일입니다. 이 오일이 특별한 건 브러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오일의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보기에는 굉장히 모질이 단단하고 뻑뻑해 보이는데요. 민감성 피부인 제가 사용해도 될 만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브러쉬 마사지가 끝났으니까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해주겠습니다. 간단하게 가볍게. 사실 제가 어제 술을 먹어서 술을 먹은 다음날 아시죠? 푸석푸석하고 화장 잘 안 먹고 막 뜨고 그러잖아요. 툴라사라 오일을 사용해서 마사지하고 나니까 피부가 굉장히 어떠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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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